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781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7일 오전 10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는게 없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PCB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구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 전문 생산업체로 이동통신기기와 메모리 모드, LCD 등에 사용하는 PCB와 반도체 패키지용 PCB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전자업체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PCB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기들이나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19년도 들어선 흑자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20년도에는 점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PCB 관련 업종의 PE는 32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반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18배로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여기서 보시더라도 올해에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IT 기기들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에서 6로 가는 교체 수요 시기에 있기 때문에 PC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PCB 수요 동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의 영업이익 또한 늘어날 것이고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실적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은 약 1%가량 상승 중에 있는데요. 어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를 꼽자고 하면 어제는 우리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든 종목들의 하락이 훨씬 많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수 조정을 약간 받아서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14,700원의 저항선을 뚫으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700원과 15,100원 사이에서만 종가가 형성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4분기 영업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어지고요. 1,2분기, 이번 연도 1,2분기 또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 15,100원대의 저항선도 뚫어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정배열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 이동평균선에 올 때마다 지지를 받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악재가, 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 큰 악재가 있지 않으나 그렇게 크게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으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일에 한 번씩 계속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코리아 서키트 주가 변동폭이 큰 날은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 AP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상단에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곳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계십니다. 저번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는 오전 7시 48분부터 리딩을 시작하셨으며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왕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한국큐빅과 파라텍, 압타이머 사이언스가 추천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어 추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 또한 그에 따른 실시간 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